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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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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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투리를 써서 울며 겨자 먹기 만듭니다. 그냥 쓰세요. 울며 겨자 먹기. 울며 겨자 먹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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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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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이렇게 왔어 같이 왔어 . . . . . . . . 물 좀 마시고 드시면 돼요 마시고 와요 뭐요? 물 좀 마시고 흥미드시면 돼요 아니요 먹으세요 마시고 정한이 형 드시래요? 네 네 그럼 다음 좀 하세요 네 하나 하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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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끝난 다음에 숙소에서 이렇게 에스에스 찍고 찍어보는데 세중으로 에스에스 하는 시간 다 왔어요 아 아 여태시 일어났어 진짜 너무 너무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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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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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